동네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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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오톤이 커지면 그냥 걸어도 아잠아잠 걷는 것 같다 아잠아잠 걷는 것 같다 이걸로 찍으면서 봤는데 아잠아잠 걷는 것 같다 나는 검은 게 제일 편했어 여기 필터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 파란색 필터가 달려있는 거 어 맞아 맞아 그게 제일 편했어 이곳은 우리가 갔던 도렐 도렐 어디 가는 거야? 호화? 어 거기 뭐 새로 들어가자는 거 아니었어? 새로 들어갔던데 그래? 가자 아잠아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개똥땡이던데 확실히 따뜻해졌다 그때 왔을 때 응 그때 바람도 막 불고 맞아 그때도 나름 따뜻해지긴 했었는데 근데 그 카페 안에서의 그 여유로움이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다시 온 호화 저는 비록 문을 다다다 망했지만 메도 이게 뭔지 궁금하다 메도 로드 버그 아마트 버그 아마트 버그 아마트 근데 이거는 왠지 그거일 것 같아 뭐야? 캐모마이 로드 버그 아 그래 매도 오네 응 매도 캐모마이 라는 게 있었거든 옛날에 아 그래 그래 뭐 있어? 어 어 그래 아 스트로베리? 응 그래 그래 나도 이거 아메리카노 먹을래 맛있어 응 응 뭐야 이건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저도 이게 너무 많이 와 응 무서운 브릿지 응 응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집에 오라다가 집에 오라다가 새로운 미용실이 되게 조그맣게 국내 미용실이 잘 생긴 데가 있었는데 나왔는데 그 뭐라하지 미용사분? 되게 젊은 남자분이신거야 그리고 앞에 막 전시같은 것들 이런 걸로 해놓고 그 이렇게 앞에 인형같은 것도 해놓고 뭐 이렇게 가격도 나쁘지 않은 거죠 한번 여기서 해보려고 다음에 얼굴이 아주 부은 것 같아요 너무 부어보이지? 너무 부어보이지? 저거 팔찐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제 너무 부어놨어 요즘 먹으면 팔찐인 것 같아 왜 그럴까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됐다 오 오 HOWARD 뭐라고 했냐 반출 수 없어 이거 망가지는 건 어떡해 먹자 그리 바삭하다 이거 아이스크림? 그런 것 같아 역시 살찌는 맛이네 뭔들 잠시만 김밥인데 김밥이랑 라면 근데 별로 안 먹었다 왜? 그냥 별로 별로 시켜왔어 이거 많이 먹어 난 집에서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왜 떨어진거야? 아직도 배부른데 먹자고 할거야 아 그니까요? 그럼 이렇게 풍색할 것 같아 뭐라고 해야할 것 같아 뭐라고 해야할 것 같아 일단 짜라마야 일단 처음에 진짜 비주얼이 좋았는데 이거? 아 이거? 지금 난장판이 됐어 필름 한 거 넣어? 나의 멋진 사장님 사장님을 보내드렸어 다른 팀 기다리고 있는가? 음 음 음 맛은 맛있다 이렇게 쫀득쫀득해 음 음 음 음 음 삼검 삼검 그거 재밌어 보이더라 방법이라는 그거 드라마? 난 연기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아 너무 잘하긴 잘하지 응 그 아줌마가 진짜 짱이잖아 응 미쳤잖아 짱이야 진짜 다 잡아먹어 어머니들 잘하지 연기 잘하는 사람이지 너무 잘하지 아 나 죽을 뻔했어 와 나 지금 개절어 킬마 지금 여덟명 죽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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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팅깐 네네 직접 로스팅하나 아 아 아 아 아 엄청 밝은 분위기다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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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네 쌀쌀하네 저녁에는 어쩔 수가 없나봐 응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봄에도 원래 일교차가 엄청 심하잖아 아 아 와 여기도 되게 이쁘다 아 아 아 와 여자들 사진 찍기 같은 거 저기 우와 여기 유명 여기 유명 우와 이쁘다 여기 빵이랑 엄청 유명해요 오 여기는 진짜 많네 유명하고 와 진짜 저거 보면 되게 예쁘다 저기로 처음에 여기가 떴어 대림창고랑 저게랑 뭐? 저게 다 안 쓰고야 돼? 근데 저게는 입장료도 있고 음료도 또 따로 구매해야 돼 입장료는 뭐야? 뭐 동물관 같은 건가? 그런 건 아닌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사람도 엄청 많았고 거의 줄 서서 먹고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입장료를 받은 거일 수도 있는데 꼭 받아야 돼 근데 인테리어 때문에 사실 공장 그런 걸로 폐공장 뭔가 두 느낌이네 그때 우리 봤던 뭐지? 우리 봤던 거 있잖아 파주 갈 때 아 맞아맞아 거기 느낌 맞아 근데 여기 어파라스도 있고 거의 성수 1세대의 빠토지 저기로 한 번 더 스벅 25개도 역시 스벅은 그래 스벅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진짜 스벅은 노트북 갖고 가기 좋은데 책 갖고 노트북 갖고 작업하면서 노트북 있어야 돼 노트북과 책 두고 휴스크 저쪽으로 해서 말할 수 없어 입장룡이 너무 잘 안아주기 날씨가 너무 잘 안아주기 여기 한 거? 여기 아무래 여기 아무래 여기 아무래지 아무래도 여기가 저기 이쁘다 잘 안아 서라스는 정말 잘 만드는 거 같아요 이제 데이스가 한복점이네요 역시 서라스 서라스가 진짜 이런 거 잘 만드는 거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여기가 높다 복싱 복싱 옛날 느낌 진짜 엄청 많다 가볍게 와야겠다 이런 저런 구경하면서 에스파 복싱 복싱 옆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제라도 고데기도 있어 집에서 몇 가지 소리로 복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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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